주누 뭐 가져가는 거야? 아 이거 그게 뭐야? 키 영양제 가져가는 거야? 아 친구들하고 먹으려고 뭐 하는 거야? 키 영양제 가져가는 거야? 친구들하고 먹으려고? 고양이다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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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옷 다 버려 주누야 먼지 나잖아 얼굴은 더러운데 왜 그렇게 해 엄마야 나 이렇게 주누하고 있어요 응? 저기 야옹이 있네? 야옹이 도망간다 야옹이 도망가는 거야? 어 어 주누가 같이 가 주누 갈 거야? 어떻게 가요? 아니 고양이가 무서운데 이렇게 안해 아 아 아 주누야 그거 잘 들고 가 키 영양제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? 응 여기 앞에 여기 앞으로 앞으로 갈 거예요? 응 어린이집 차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오잖아 어린이집 차 와야지 가지 와 날씨 좋다 혹시 주누야 날씨 좋지? 응 응 날씨 좋다 주누 뭐해? 주누 뭐해요? 이거는 간다는데? 이거는 간다 간다 저기 간다 에이 뭐하는 거야 어 이거는 뭐야? 왜 주누 뭐야? 그게 뭐지? 뭐야 그게? 주누가 알려줘봐 엄마 간다 간다 아